도리순이 쇼핑몰에서 아크릴 케이지를 구매하시면 문턱이를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리순입니다 오늘은 아크릴 케이지에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이란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 케이지를 이용하다 보면 대부분 이런 열린 문을 설치를 합니다 열린 문을 하다보면 아랫부분에 틈이 거의 없지만 이 문이 열리는 걸 알면 아이들이 나오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많이 갖습니다 아마 키워보셨던 분들이나 아크릴 케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 뭐 리빙, 개조 리빙의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문턱입니다 아크릴 케이지용은 자석을 이용해서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 뗐다 붙였다도 상당히 용이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문턱에는 도리순이 아크릴 케이지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아크릴 케이지에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구요 안쪽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자석을 붙이실 때 원하시는 높이에 붙이시면 되는데요 이 턱 부분과 이쪽 부분, 그러니까 틈 부분을 막아주기 때문에 각는 거를 방지해 주구요 높이 붙이면 더 턱바브를 높이 깔 수 있는 그런 디깅용의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적당하게 일단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얘도 아크릴 투명하기 때문에 잘 도드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도비니를 안 벗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구요 문턱이 이렇게 작성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틈이 막아지기 때문에 틈을 갈지 못하는 효과하고 턱을 높이기 때문에 뛰어나오는 아이들을 막아준다거나 아니면 톱밥을 두껍게 깐다거나 그런 추가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리수니 쇼핑몰에서 이 아크릴 케이지를 구매하면 여기 이제 저희 쇼핑몰에서 17,000원에 판매되는 문턱이 인데요 이 아크릴 케이지용 문턱이를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아이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